일체의 유심주의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구슬이죠.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.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예요. 왜냐? 그렇지만 독자적인 우주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우주, 다른 구슬들을 반영하고 있어요.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. 저는 제 우주에서 살아가고 제 우주는 제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제 것만이라고 말을 보대요.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. 여러분이 제 마음에 나타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표현해 주는 게 저한테 그대로 반영되면서 제 우주가 물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구슬인데 각각 구슬이 전 우주를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는 지금 각자가 일체의 유심조로 자기대로 우주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끝없이 서로의 우주를 내 우주에 지금 투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체의 1인 1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우주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 있어요. 왜냐? 우린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구 저쪽 편에서 한 사람이 생각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저한테까지 영향이 분명히 오거든요. 왜냐? 보세요. 지금 저는 저쪽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우주에 저는 살고 있거든요.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. 그 구슬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있거든요. 이해되세요? 여러분 하나의 우주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. 이게 재밌죠. 그게 지금 한 구슬 한 구슬이 우주를 다 반영하고 있다. 여러분 하나를 연구해도 우주가 다 나와요. 여러분 하나만 분석을 해도 여러분이 어느 우주에 사나요? 이러이런 역사를 가진 그 우주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주에 살고 과거에 수많은 어떤 생의 이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동료로서 제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를 설명하려면 우주를 다 하죠. 제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어떤 이력을 가진 그 지구에 어느 타임에 제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존재 하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 대기는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된 대기고 이 지구는 어떤 지구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동료들의 전생의 이웃은 그 전생의 이웃은 그 전생의 이웃은 어땠기 때문에 지금 그 중생이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명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. 전 우주에서.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.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독자적인 우주예요.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슬이라고 해요. 그런데 그 구슬이 우주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슬만 우린 들여다봐도 우주가 그 안에 다 있어요. 사실은 우리 마음만 잘 분석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우주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이 현상계에서 혼자 적립된 게 없어요. 계속 관계 속에서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라는 건요. 혼자만의 성불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. 모두가 같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진리지 혼자만의 해탈, 여기서 혼자 구슬 빼서 털고 사라진다는 거죠. 그게 대승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런 비유를 통해 거기까지 아시면 좋아. 누구 하나 여기서 구슬을 뺄 수 없다는 거예요. 다 연결돼 있거든요. 이해되시죠? 다 연결돼요. 다 연결돼요. 다 연결돼요. 다 연결돼요. 아멘